하이미엘 네 제가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 바로 바로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? 이렇게 제가 이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꾸며볼건데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 제가 이렇게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폴라로이드를 꾸미기 위한 각종의 스티커와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해봤구요 마스킹 테이프가 이 안에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? Let's go 그럼 저의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이 마스킹 테이프가 저희 눈에 들어오네요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제가 저번에도 멤버들하고 같이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지 그래도 경험자입니다 나는 음.. 음.. 좀 묻혀서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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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이제부터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볼까요? 이번 스티커는 이겁니다 이니셜 스티커 이니셜 스티커는 이니셜 스티커는 제가 알거래? 뒤에 모델즈 가서 든 든 든 이이 든 든 오늘 제가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포도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집중해서 수정을 잠깐 할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제가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 괜찮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다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미리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노 콜라 geld회 으아 으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